하루 유산소 30분씩만 했는데도 살이 계속 빠진다 곧 70kg대다 열정, 다심 이런건 아무것도 아닌거 같다 체력이 좋아지니 정신력이 뒤따라온다 하지만 체력이 안좋을때는 잘 수행하지 못했었고 정신력만 탓했다 단지 하루 유산소 30분인데 내 문제의 대부분이 해결되기 시작했다 아니 뭔데 그래서 머리를 바꾸잖아 그래서 머리를 바꾸잖아 그런데 몇 명을 바꾸지 못했었고 그래서 머리를 바꾸지 못했고 그래서 머리를 바꾸는 것 같다 그래서 머리를 바라보며 이렇게 변함이 아쉬웅된 것 같다 그리고 또 머리를 바꾸는 것 같다 감사합니다.